MBC 강원 영동의 강릉 도심 주차는 문제점 보도 이후 강릉시가 건물 부설 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강릉시가 지난달부터 유천지구와 안목지구 건물 부설 주차장을 점검한 결과 부설 주차장 부지에 데크나 조경 설치, 증축 등 30여 건의 불법 용도 변경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건물 부설 주차장 점검을 상가 밀집 지역 등 교통 유발 개수가 높은 곳부터 도심 전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